안녕하세요. M2N 유상증자 상장일이 연기가 공시됐죠. 10월 8일이구요. 일단은 추가상장 유예에 따른 공시가 먼저 있었구요. 9월 17일자 기타시장 안내로 공시가 된거구요. 심주인수권 가처분 소송에 따라가지고 추가상장이 유예됐다는 공시가 먼저 나왔었구요. 그 다음에 기재사항 정정으로 자율공시로 M2N에서 17일에 다시 올라왔구요. 9월 28일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애로 되어있었는데 10월 8일로 변경 공시가 됐구요.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로 인한 상장예정일 변경이죠. 가처분 신청. 유상증자 물량 830만주에 대한 내용들이구요. 10월 8일로 신주의 상장예정일이 수정 공시됐구요. 기타상황으로 무상증자도 있었죠. 무상증자는 10월 8일 그대로구요. 둘다 10월 8일날 올라온다 그러면 10월 8일이면 10월 6일부터 권리 공매가 가능하겠죠. 메뉴에서 권리라고 찾으면 권리 공매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구요. 10월달 이때쯤에 9월 말이나 이때쯤에 메뉴 찾는 방법이라던지 매도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거구요. 최근에 mtm 흐립이 좋았다가 안좋아졌죠. 통풍치료제가 코로나 관련 치료효과가 있다는 기사 때문에 조금 올랐었는데 일단은 14,000원이면 아직 나쁘진 않아요. 13,000원 이상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전에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가처분 때문에 연기가 됐고 조금 전화를 해서 목을 조이든가 좀 항의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사실 좀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일단은 10월 8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구요. 공시자료에 보면 날짜가 다시 변경될 수 있다. 그런 또 약간 일반의 여지를 좀 남겨놨죠. 하여간 주식을 하다보면 온세상 걱정을 다 같이 해줘야 되는 아주 그런 이상한 사항이 생기죠. 가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러 되십시오. 고맙습니다.